갱프를 밴할까? 잭스는 안 만나봤으니까 갱프를 밴하고 잭스 데이터도 한번 쌓아볼까요? 뭐가 더 힘든지 봐야겠다 잭스 밴할걸 여기 있다고? 이건 예상을 못했네 DC하는거 견제하려고 일로 왔구나 방금 갑시다 이게 풀피 관리 안하면 다이브 당하거든요 이달리 호피라서 이게 안맞아? 가비오 아악 너무 아파 아무리 봐도 다이브 노리는거 같은데 뭐야 이달리 아래쪽이네 왜이렇게 빡 때리게 했지? 타밍이나 하죠 위로오면 살거같은데 잘 말 뺐네요 기달리 아악 미안했다 오는게 낫겠다 셀프 씁시다 좋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로밍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로밍이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기달리 안보이긴 해요 지금 보일때까지만 사릴까? 참 미하긴 함 풀렬매 먹고 왔구나 기달리 있겠죠 아까비 창이 너무 매소운데 정말 바로 썼어야 됐나 아깝네 아깝네 아 이게 안맞아? 대박 뭐 아깝잖아 오지마세요 배일 오세요 배일에 매너줘 한밍 생 그럼 뭐 없어요 한 칸만 먹자 한 칸만 먹게 네 와 좋습니다 와 벽궁각이 예술인데? 이게 벽궁이네? 아쉽네 가야겠는데 이거는 좋아요 좋습니다 오 우리팀 좀 팀워크가 보였는데? 좋아요 사실 이건 탑에서 묵묵히 버텨준 네 좀 무리한거 아닌가 저거는? 가고있긴해요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죽습니다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어우 아파 죽을 뻔 나도 타야겠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봐주고있나? 모르겠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까비 이 큐가 안나가네 어우 뭐 어떻게 다 해줘 얘들아 뭐 어떻게 안되나? 어우 네 타노니 날아왔어요 그럼 뭐 안될거 같은데? 어우 좀 아까운데 이거는? 니달리가 너무 고수다 아 네 근데 죽었네요 맞아요 어우 다행이다 나 죽을 뻔했네 어우 깜짝 놀랐어 에잇 뭔가 이즈공 날아올거 같더라 귀환했다가 가져 이거는 설마 니달리가 뭔가 하나? 사고치나 니달리? 실패요 아이고 사고가 났네 사고를 치려고 했다가 치긴 했는데 좀 안좋은 쪽으로 쳤네요 여기 뽀뽀 있는데? 좋습니다 끝난거 같지요? 네 hell we are we are we are we are 말자 줘야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뭔가 방충전 좀 하고싶네 아예수 측림 좀 먹을까요? 아예수 트레이닝 좀 먹을까요? 여러분은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가지 마세요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됨 나 좀 중독된 것 같아 저희 집이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은 운영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이 말이죠 시속 카리스터라서 무섭네 아무리 봐도 비게이브 쌓아서 다이브 할 것 같은데 어우 아프다 굉장히 아프네요 이렇게 해야 라인이 좀 땡겨져서 어 네 갑이요 풀피를 최대한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와 렉사이 다이브 안 왔네 아니 무슨 일이야 잘했죠 아니 어떻게 된거임 큰일나는데요 수리는 안하네요 수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깝네 케인이 전멸이 아니구나 범하구나 좋아요 아래쪽이 쉽지 않네 벌써부터 좋아요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일단 잡아냈다 아래쪽도 큰일났네 어떻게 7킬이 나와 벌써 파톰에서 나중에 먹죠 벌써 업그레이드 됐어? 어렵네 게임이 빠르게 정리하자 이거는 나비 못잡아줬나? 좋은데요?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케인 좀 많이 키우긴 했는데 케인이 칼리아 같은거 한번 잡아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잡아줘 와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 답이요 칼리아 2.5코 한번 해볼까? 너무 다행이다 요네가 올 뻔 이런거 노리죠? 지금이 기회 같은데? 좀 무리하는거? 마지막 기회다 진짜로 안돼! 오케이! 야 진짜 대참사 날 뻔했는데 하나 잡았다 태포도 가는게 낫겠다 아군이 사네 갑이요 엑사르도 3코어네? 왜 이렇게 살폈어? 미안합니다 아프네요 좋아요 대학볼도 먹고있거든요 저희팀 나름 잘하는줄? 이정도면 나름 선전하고 있는데요? 토마 나와서 좀 정신차리고 있는데? 아 너무 쎈데? 아깝다 나비 나비 GG 거마 빗망가렌? 상당히 무섭죠? 미드인척 한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니달리님 왜 이러세요? 서운하네 조금 아! 하나 굉장히 사소하다 이런건 좀 사소하지 않아요? 하하하하 다텀이 멸망해버렸네? 2분부터? 안돼! 안되는게 어딨냐 너무 프리싱 안되지 이 사람아 들교환 잘해놓던가 너무 양심이 없잖아 미안해 나도 좀 무리했나봐 나도 안돼 살었나요? 하하하하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누가 먹고있죠 그냥 걸어가자 이게 안 죽겠다 아 좀 아깝네 갈리오까지 온 건 못 왔다 그쵸 솔직히 이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니긴 해요 아렌도 킬 먹어도 뭐 괜찮고 상대도 어차피 징크스가 좀 메인인 것 같은데 징크스 말고는 딱히 뭐 없거든요 아우 아파 왜 이러세요 고마운 사람 재미없다 가레나 봐라 까비 아 아프네 아 캔도 궁이 없구나 아깝네 근데 궁쿨이 좀 아쉽네 뭔데요 이거는 던던네 어 나도 답이요 야 판편이 여기서 나오냐 아쉽다 좋습니다 이런 거 킬 못 먹는 게 너무 아쉽다 어 좋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 좋죠 미안합니다 될게요 달리오가 그냥 옆주행을 해버리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따라왔거든요 아까에 비해서 성장도 크게 안 밀리고 싸움만 잘하면 되겠다 이제는 할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좋습니다 어 잘 싸웠는데 먹여줄 사람 없나 그런 사람 없어요 열심히 먹어보자 그치 그치 봐요 블루 없어요 그 블루는 남은 카사린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까비 나 무빙 너무 아쉬웠는데 방금 이쪽을 클릭하거든요 근데 이쪽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졌어 아 너무 아깝다 그거 더 잘 싸울 수 있는건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안 돼 다 죽기 직전이에요 이상이요 마지막에 그냥 전멸 아끼는게 나왔나 판테온 소천사에 내 전멸은 손해 같은데 컨디션 채워서 오자 잠깐만 어 안 좋은데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안 돼 좋아요 이거는 아 까비 아 너무 아깝다 바나 채워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도움이 안 되니까 기다리 노려요 못 푸리거든요 안 돼 오케이 옦본 아깝다 아깝다 옦본 아깝다 하하하하하하 그 나은 안 좋은데요 오 잠깐만 나 뭔가 지나간거 같은데 방금 뭔가 지나가지 않았나? 깜짝 놀랐네 뭔데요? 좋아요 어 잠깐만 대박 어우 다행이다 야 다 죽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헤르메스 까니까 너무 빠른데요? 오 잘 잡았다 좋은데요? 너무 깜짝 놀랐죠? 좀 애매한가? 아 신난다 퍼졌는데? 와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지 되지 어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